네 지금 첫번째 경기구요 네 피지컬탑 수박이 선수 에키온 꺼내나요? 예 정확히 픽 정해진 팀부터 확인해보죠 지금 해뮤 조안이 팀 어 해뮤님이 에스텔 에스텔 로지 조합 요한 서포터 실험체인 요한이 두팀이 요한을 픽하고 요한이랑 근거리 실험체들 골라주는 모습이고 수박이님 에키온 에키온 마이 마이카밀로 아 마이카밀로 조합 무섭다 마커스 나딘 독특하네요 마커스 나딘 그리고 앙카맘델기몽님도 계시구요 레온 리오 아 클래식하네요 레온의 원딜 조합이죠 그리고 아냐오님 아이솔 아이솔 제가 그 솔로하다가 제가 하이큐 걸리면 가끔 만나거든요 예 진짜 많이 얻어맞았는데 듀오에서도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아이솔을 또 기대되네요 아이작 로지 조합 까지 다시 보기 어디에 올라오나요 다시 보기는 어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이게 3분 딜레이가 있어서 답변이 좀 느릴거에요 요씨는 이제 알뜰탭하고 채팅 치기가 그러다가 튕길까봐 알뜰탭 못 누르겠어 채팅 칠순 있는데 못 누르겠어 아키 팀 화이팅 아 아키 아키 팀 화이팅하고 아디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선수들이 팀이 세분이잖아요 그래서 팀원 한명은 이게 딜레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방송을 시청하면서 본인 팀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독이 되는거지 다른 선수 한명은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동료이자 그래서 이제 언제 교체 출전이 될 수도 될지 모르니까 일단 첫번째 경기 보면서 아 이런 실험체가 나와서 메타가 이렇다 이 그룹 A의 메타는 이렇다 해서 또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첫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천천히 살펴보죠 대체적으로 에 많이 분배돼서 시작하네요 로지 두명이 묘지에서 겹쳤어요 묘지 병원 항구 루트를 탈 수도 있겠다 싶고 그랬을때는 항구에 두명이 빨리 모이는 팀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호텔은 역시나 솔로나 여기나 똑같네요 이제 전자부품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전자부품을 향한 에 지금 앙카님이 가장 좀 지각이긴 한데 그래도 필요한 템 다 챙기셨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부터 말리면 좀 복잡하거든요 또 이게 그래도 솔로가 아니라 듀오라서 힘든건 있어도 또 이제 의지가 되니까 팀원끼리 아 역시 로지는 가죽 싸움을 가죽을 그래도 아 가죽을 잘 나눠 먹었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라리마님이 가죽을 못 먹었거든요 이랬으면 팀원이 좀 가죽을 챙겨 아 이게 또 하필 이 텔포 위치가 닭 있는 쪽이 아니라 잘하면 갇히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팀원이 빨리 온다면 또 지켜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사실 인원이 많다보니까 교전이 나는 지역을 놓치지 않게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라기보다 최대한 옥접어 느낌으로 지금 아이템 파밍은 아직까지 완료가 된 선수는 없고요 이제 마지막 루트들로 이동하는 것 같죠 묘병 한 끈 내고 성장까지 올라온 모습 아직까지는 교전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템을 봤을 때 딱히 뭐 말렸다 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적당히 라임 님도 초반에 조금 쫓긴 것 같은데 그래도 부지런히 요한이니까 잘 도망다니면서 파밍해야겠죠 어 첫 번째 교전 아 나딘 나딘이 아니라 마이가 우리 현우에게 아 클래식하죠 글러브 호텔 시작해가지고 호염병 양 클래식한 글러브 루트로 양궁장을 쓸어 담은 그런 모습이고 양궁장 이렇게 거점 잡으면은 편하죠 야생동물 점령하고 아 여기 이제 첫 번째 1일차 밤 되기 전부터 선수들 합류해가지고 플레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지 생명의 남은 아무도 없고요 운석 쪽 싸움 있고 여기 절생나는 앙카맘 선수랑 대기봉 선수가 무난히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석 싸움이 시작되겠는데요 해뮤 조화대 평균 나이 24세 어 시작됩니다 평균 나이 24세 어 저로 비교하면 상당히 젊거든요 어 뭐야 벌써 뜯어갔네 빠르네요 이쪽도 피지컬 탑팀이 운석 아 초반에 교전 없이 지금 오브젝트들이 가져가지고 있어요 첫 경기다 보니까 솔로 때도 그랬는데 선수들도 긴장감이 엄청날 거고요 그 긴장감과 이제 그 긴장감 때문에 첫 경기는 최대한 천천히 해보자 여기 생명의 나무 늦게 왔는데 지금 사실 마이 입장에서 생명의 나무 뜯고 싶거든요 호텔에서도 작은 교전 근데 이게 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 나딘을 지니고 있는 그런 팀 입장에서는 최대한 후반을 보는 게 석국 나딘 또 어 뭐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걸 놓쳤네 죄송합니다 항구에서 해미주아 팀이 평균 한 24세 운석 싸움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거를 바로 어떻게 문거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딘 보다가 밑에서 사고 가는 걸 몰랐네요 학교에서 잔잔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물린 것 같죠 한순간에 절에서 아직 전장 시작은 안 됐어요 전장 시작은 안 됐는데 그전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레온이랑 원딜 조합이 파이팅했을 때 아 여기 세 팀이 몰립니다 이쪽 전장 들어가면 공짜하겠는데요 첫판 해미주아 팀이 상당히 잘 풀립니다 어 버나가 여긴 전장 아니거든요 여기 전장 아니니까 여기부터 집중해보죠 여기는 전장이 아니에요 세 팀 합쳐집니다 아 그래도 마이 벽 넘으면서 빠져나가고 에키온이랑 아 근데 이러면 오히려 오히려 위험하죠 붐붐 붐붐팀 위험한데요 아 붐붐팀 일단은 타잔 선수 빠져나가면서 전장은 세 팀이 격돌했기 때문에 어 레온을 보유하고 있는 팀의 안정성인가요 에이 에이치피 에이치피 거의 깎이지도 않은 채 물론 세 팀이 격돌했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었을 거거든요 먼저 싸움팀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에이치피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선수 응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에 선수 응원하셔도 되죠 본인이 응원하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편파해서는 안하지만 팬이 있다면 본인이 응원하는 선수 응원하는 건 자유지 그럼요 그런 룰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아 그래도 붐붐팀 에 초반에 1데스 했지만 바로 부활하면서 아 아쉽게도 무기 스킬 빗나가고 에 교전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금 초반에 아쉽게 탈락한 에 평균 나이 24세 팀은 그래도 지금 시간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다시 오더 짜고 뭐가 실수였는지 다음판 어떻게 할건지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에스텔 밀고 들어가요 뒤에 지금 다른 팀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랜 멀죠 아 여기가 금지구역인데 여기가 아까 공짜로 먹은 땅이거든요 해미조아 팀이 공짜로 먹은 땅이라 금지구역까지 빠지고 이거 안 좋은데요 일단은 생존했으니까 후반부까지 또 잘 끌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또 한 번 격돌 지금 병원 생명의 나무가 곧 나오는데 어 이거 근데 해미조아 팀 이거 생존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에스텔이 버텨주고 어 그래도 어 아 이게 한 팀을 넉다운 시킨다는 거를 오히려 포커싱이 흩어져서 아 다행히 1킬은 했네요 1킬도 못할 뻔 했는데 생명의 나무 두 팀 가져가고요 운석도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어 호텔에서 교전 일어나진 않고요 네 해미조아 팀 방금 좀 위험했어요 예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병원에서 어 마이가 도발을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메인딜러였던 에 로지가 순식간에 HP가 빠지면서 도전 진행이 안됐죠 다행히 도주 성공하면서 에셀 궁극기로로 쉴드 받고 일단 탈락은 변했습니다 두 번째 전장이 곧 열리는데 오메가 위치 아직 안나왔고 아이씨 자꾸 절로 클립돼 나딘 열심히 파밍하고 있고요 야생동물 파밍 해주고 있고 전장으로 먼저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제키와 요한 조합인 이동속도 전장에서 제키가 또 열심히 파고들겠다는 건데 오메가 싸움도 오메가는 공장에 나올 예정이네요 네 해미조아 팀은 전장을 승리했기 때문에 공장 먼저 점거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속전장인 모래사장의 세 팀 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못은 공짜로 가져갈 것 같죠 나딘은 나딘을 지닌 팀은 일단 야생동물 잡자 하는 판단 아 여기서 펜델런 도끼로 전장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 7초 남았는데 아 이거 들어가고 어 궁 쓰면서 들어가요 아 근데 이게 오히려 키를 헌납하는 꼴이 됐는데요 이게 부활은 하긴 하지만 조금 아쉽겠습니다 아 이게 덫을 깔면서 입구부터 아직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 팀이나 있어요 지금 모래사장에 세 팀이나 있습니다 자 사실 전장에서 승련도가 예전만큼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승부보다는 확실한 승리로 보상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키 파고 듭니다 아우 이속전장에 제키 요한을 등에 얹고 와 압도적인데요 제키 요한 야 여기 제키 이게 전장의 힘을 받고 조합의 힘을 받으니까 일단은 전기톱이 없는 제키는 쉽지 않거든요 요한 궁극기도 없기 때문에 아 이 전장의 승리는 하지만 피지컬탑 팀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세 팀이 있었고 첫 번째 팀과 싸울 때 이미 궁극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 지금 근데 피지컬탑 팀도 급하지 않네요 아 오히려 이 제키 요한인 굿나이 팀을 말리겠다는 건지 사실 본인도 빨리 끝내고 나가는 게 이득이거든요 야생동물을 잡으러 아 펜들런 도끼까지 안전하게 깔고 킬 좀 안주겠다는 판단 제키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혼자 남은 유니 선수가 어 잠시만요 숲 숲에서 지금 리클라인을 리클라인 예정 지역 같죠 아 이게 해무조아 팀이 아 다시 한번 당합니다 사실 이게 로지가 한번 회피가 되는데 카밀로랑 마이가 하드cc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도발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도 계속 이어지나요 싸움이 지금 싸움이 한번 있었다는 걸 알텐데 지금 제키랑 요한이 궁극기가 한번 둘 다 왔을 때는 엄청 강력한 조합인데 그래도 아 제키 들어가고 요한 궁 아직도 안써요 요한 궁 아끼는데 요한 궁 들어갔고 카밀로 버티면은 핑퐁하는데 아 여기서 미연하죠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요 킬 가져갈 필요 없죠 냉정해야 돼요 지금 3일차이기 때문에 이제 번화가 위클라인이었네요 숲 위클라인인 줄 알았는데 번화가 위클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금 나딘이 좀 무럭무럭 크고 있긴 해요 저 큰 나딘을 어떻게 막을지 일단은 3일차에 카밀로가 죽었기 때문에 해무조아 팀이랑 군붐 팀은 지금 일단 부활은 안되는 입장이라 최대한 순위 방어하면서 해무조아 팀 같은 경우는 킬이 없진 않아요 킬이 없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순위 방어하면서 순위 점수까지 끌어올리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게 마이 에스텔이라 그렇게 킬 캐치가 중요 어 완전 좋진 않아서 다른 팀이 싸울 때 들어가서 1킬을 먹는 것보단 최대한 순위 방어하는게 좋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도키 제키 요한 이 조합이 지금 병건까지 나오면서 아 이게 제키가 죽을까 싶네요 제키를 어떻게 죽이죠 요한 궁극기 쓰기 전에 빨리 녹이지 않는 이상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아 오자이까지 이제 스승현우를 얻고 있는 요한이냐 도끼 제키를 얻고 있는 요한이냐 지금 요한이 이끌고 있거든요 역시나 요한 근거리 조합이 또 안정 그러니까 강력하기도 한데 안정감이 좀 있다 느껴지네요 요한이 궁극기 타이밍 때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되는 느낌이라 리오 템 볼까 아 리오도 템 잘 갖춰주고 있고요 근데 리오 같은 경우도 아 여기서 헤미 조합팀이 아 사실상 레온이랑 아이소리면은 이게 도주가 쉽지 않죠 공장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좋았는데 병원 생명의 나무부터 약간 그 하드 cc 있는 하드 cc가 두 명 다 있는 조합한테 로지가 좀 힘들면서 그 아쉽게도 순위권을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 에키온 들어가고요 지금 레몬타임님은 제발 한 팀만 더 떨어져라 한 팀 더 한 팀 더 기도하고 있죠 시간 쓰면서 나가요 아 이게 나딘이 그래도 무럭무럭 크건 있는데 아 이게 마커스가 그러면 약간 서포팅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 cc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커스 동물 밀어내면서 다시 레어번 시도했지만 이쪽에서도 아 혼자 남은 레몬타임님인데 아 이게 요한이 있는 현우라 추노가 될 것 같죠 아 빨라요 아우 너무 빠른데 이쪽은 계속 도전이 이뤄지는데 나딘 고모줄 꼈거든요 고모줄 끼고 궁키고 아 근데 뒤에서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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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이게 다시 만나야 돼요 아우 그 마커스 무빙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제키 팀원 안쪽으로 밀어냅니다 오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 북궁탱커님의 앙카님이랑 디코로 어 나 나 빠질게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팀원을 버린게 아니라 나딘이 쿨하게 빠져줬는데 마커스가 잘 살아나왔어요 아직 모릅니다 지금 나딘 숙작 17숙이에요 헌우드 16숙 어 다들 메인딜러는 17숙 16숙 17숙 숙련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지금 다들 팀원들이 살아있는 온전한 상태고요 어 여기서 급하게 싸움 일어나요 아 이게 요한이랑 도끼제키 팀이 이게 조합이 굿나잇팀의 이 조합이랑 안정감이 제키의 궁극기 의존도 요한의 궁극기 의존도 시 크죠? 중요하죠 근데 궁극기가 있을 때만큼은 확실한 리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음진수 음진수증현우 과연 저 제키를 꺾을 수 있을지 요한을 한 번에 녹이면 또 모르거든요 지금 포인트는 지금 제 생각에 요한을 낀 이 두 팀의 궁극기가 빠졌을 때 지금 요한 두 명의 요한이 만났어요 두 팀의 궁극기가 빠졌을 때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이의 듀오 포텐셜이 높았었는데 이번 좀 패치들도 영향이 있는지 마이가 완전 그렇게 강력한 힘을 보이진 못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사실 듀오로 완전 하이티어의 경기를 하이보진 못해가지고 요정도 지금 요한 또 패치로 아 야호구 선수는 일단 순방 해야죠 순방 해야되고 아 지금 마지막 금지 구형인 공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딘 지금까지 잘 쌓았거든요 나딘이 지역 장악을 잘 해놓고 교전을 해야되는데 마커스 나딘 조합이 어떻게 또 통할지 궁금합니다 마커스가 나딘에게 붙는 거를 잘 밀어주고 슬로우 걸어주고 던져주고 해야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리오 레옹도 어 여기서 지켜주는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면서 아 근데 레온이 레온이 2인공이 들어가면서 아 근데 넉백으로 이걸 패스 피지컬타팀 받아먹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사실상 레온이 궁에 잘 들어갔는데 CC가 사실 리오의 슬로우를 제외하면은 레온의 파도타기가 전부거든요 레.. 어 에어본이랑 그 레온의 모든 CC기가 빠진 그 후라 도주할 수단이 없었네요 나딘이 석궁선수 침착하게 써주고 아 이 나딘 마커스 팀이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까 했는데 약간 두 팀의 두 분의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내가 밀어줄게 내가 땡겨줄게 아 여기서 냐오 선수는 시간 빼야죠 순위 하나라도 끌어올리고 싶고 끌어올리는 동안 지금 강자인 강자인 이제 굿나잇 팀이 이쪽 거점 점거하고 있고 이쪽은 더 준비해서 지역장악 노리고 있고요 아 야오 사이에 들어왔어요 이거 이거 큐를 어디다 던지죠? 큐를 어디다 던지죠? 큐는 너에게 수박이님이 맞았습니다 큐는 이거 어시스트 받는다고 무리하면 안되는게 뒤에 나딘이 있거든요 아 궁 쓰고 일단 들어가요 그죠 유키 제키 팀도 어쩔 수 없어요 키를 먹어야죠 이러면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 제키 팀이 아니었죠? 아 요한 현우 팀이었는데 아 사실상 벽이 없는 지역에서 싸우면서 아 이거 악귀 팀이 되게 판단이 냉철한데요? 두 분이 함께 합의하에 오더라겠지만 들어갈 때와 지역장악할 때 빠질때가 확실해가지고 아 지금 마커스 대 마이 서포팅 싸움이 치열하고요 아 석봉무스로 밀어주면서 근데 아 두 명의 파고드는 플레이가 아 그래도 킬 가져갑니다 마커스 아 이러면은 이거 멍미 혼자 남았죠? 그래도 피지컬 탑팀 도합 7킬로 2등해도 만족스러운 킬 스타르크 키수 가져갔고요 굿나잇팀 초중반부터 몰아치더니 지금 사실상 사실상 1위죠? 아직 모르나요? 아직 모를 수 있나요? 수박이라면 과연 1킬락도 더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길지 이 엠피드론 쓰면서 들어갑니다 요한 먼저 물어주죠 오 요한 궁 쓰죠 약간 놀랐어요 요한 야 그래도 역시 역시 수박이다운 모습 보여줬지만 예 2대1이기 때문에 아 첫번째 라운드는 굿나잇팀 예 유니선수와 밤에선 선수가 나왔는데 인상깊네요 조금 체급으로 압도했다? 도끼가 지닌 파워풀한 성장력과 요한의 안정성으로 확실히 요한이랑 제키가 궁이 있을때만큼은 정말 강하네요 정말 강하네요 정말 강하네요 음 이렇게 첫번째 경기 마무리됩니다 점수 점수 짚게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2 5 5 4 5 5 6 5 5 6 5 5 5 바로 업데이트 됐나? 잠시만요 스코어 업데이트 아 여기 자동으로 된다 다음 경기는 5분 뒤에 시작됩니다 점수 집계는 되는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킬 점수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된건가? 새로고침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안됐네 순이 어디 나오지?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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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려주시나? 잠시만요 자동 업데이트가 안되는데? 킬이? 잠시만요 순이의 집계는 어디서? 순이의 집계가 어디서 확인하는거지? 지금 LG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네요 다행히 저희 방은 튕기진 않았죠? 경기 중간에 튕기면 진짜 최악이라 그쵸 순이의 집계가 어디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마 내가 일일이 킬 입력했어야 되나? 아니 그럴리가 없는데? 선수들한테도 보여드릴텐데 솔로처럼 올려주시지 않나? 대회 진행 스태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내가 확인을 못하는건가? 아 잠시만 대기해달라 하시네요 지금 집계 중이신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 집계되는대로 지금 진행되는 예선은 이터널히튼 마스터즈 서바이벌 스테이지죠 2월 11일 금요일 날 12일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본선에 출전하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선 CD가 있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팀들도 나오고 그전에 보였던 얼굴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과연 누가 올라갈지 한국팀은 27팀 그리고 아시아팀은 9팀 총 36팀이 오늘 경기를 치르고요 36팀 중에 단 6팀만 단 6팀만 본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라운드 결과는 버그로 인해 종료 후 발표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엑셀이 버그 같았나봐요 지금 LG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버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은 드리면은 지금 기다려 봐 제가 대충이라고도 말씀드릴게요 흐름은 아셔야 되니까 지금 오늘 참 인터넷이 문제가 많네요 지금 1위는 아마도 제키 요한 조합이었던 굿나잇팀이 당연히 1위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2등을 했었던 피지컬 탑팀 도합 7킬이었죠 그래서 2등 일단 여기까지고 그 뒤에는 킬 점수로 들어갈텐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1경 2라운드 종료 후에 다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경기 두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점수가 예민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 교대가 있는 팀이 있나 한번 봐보죠 선수 교대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선수 교대는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조합들은 좀 바뀌었어요 아 수박이님은 알렉스 본체 꺼내고요 굿나잇팀은 이번에는 제키를 내려놓고 요한이랑 리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이랑 근접 딜러를 많이 채택하는 걸로 알았는데 1등을 하시더니 요한이랑 리오를 들고 오셨습니다 레온의 버니스 다시 한번 레온 서포팅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온 역시 두 팀이 레온이랑 원딜 조합으로 나왔고요 네아오 선수는 역시나 아이솔 아이솔 에스텔 조합 아 이번엔 얀이 나왔네요 벽을 넘지 못해 슬퍼진 얀 하지만 또 어려운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예선에 참가한 실력이라면 또 다른 그 과거의 영광을 지닌 얀을 또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델라도 등장했고요 지켜보죠 이번에는 나딘이 아닌 피오라로 아 마커스랑 피오라면은 사실상 이전판은 마커스가 순전한 서포팅 역할이었는데 사실 마커스가 서포팅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 같이 파고드는 이제 딜러형 탱커 느낌인데 나딘을 지켜주기엔 좀 벅찼죠 마지막 금지구역 때 CC가 한두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 이번엔 절에 많이 모여있습니다 역시나 호텔은 뭐 4명 4명이면은 뭐 공방에서 4명이면은 적당하네 호텔 느낌이죠 지금 절에 많이들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아 로지는 똑같아요 묘병항 똑같이 전판이랑 똑같고 예 가죽 가죽 싸움이 일단 한번 있을 예정이고요 아 강철의 보급형 기타 배터리 하트가 보면 참 좋아할텐데 하트는 나오지 않네요 아쉽게 또 하트 듀오 괜찮은데 네 아 에스텔 방패 돌진하면서 앞으로 가지고 있고요 스포츠 시계 차고 아 여기서 닭은 라리마님이 가죽 3개 혹시나 하나락도 남겨뒀니? 하고 델기봉님이 봤는데 없죠 지금 여기서 건든거 어 이 근처에서 태어나면은 팀이 완전 똑같을거라 두 분이 아 쿨하게 지나갑니다 이번에 첫번째 교전 놓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전판에 멋있었어요 요한 제키 이번엔 요한 리오인데 굿나잇팀 기대해봐야겠죠 그리고 피지컬 탑팀도 2등 했지만 키를 쓸어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등과의 점수차가 거의 안나죠 공동 1위 느낌입니다 현재 1번인 피지컬 탑팀과 5번인 굿나잇팀이 아 지금 여기 성당 묘지 쪽 사람 뭐죠? 전판에 묘지 생명의 나무가 비어있다는걸 파악을 했는지 야 묘지 생납때될까? 일수도 있어요 지금 또 개인적으로는 얀 로지 조합을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 24팀이 전판에 광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두번 정석 광탈은 좀 냉혹하잖아요 아 이번 라운드는 다르다 강하게 밀고 갑니다 근데 이게 결국 킬을 못하면은 아쉽거든요 아 이게 한발인데 과속감은 타면서 도주 묘지 생명의 나무가 붐벼요 지금 아 운석은 안전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연못이랑 골목길이네요 골목길 운석은 지금 로얄 킹덤 팀이 아 잠시만 이거 묘지 생명의 나무 이거 바로 뜯으면 줄 수도 있겠네요 아 늑대가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지금 인원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어우 잠시만요 아 결국에는 로지 생명의 나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물린 것 같아요 치열합니다 생명의 나무 바로 뜯었고요 아 절 생명의 나무가 이렇게 되면은 어어 아 24팁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에는 텔레포트 타다가 텔포를 타다가 당한 것 같죠 아 여기도 아 여기저기 지금 텔포에서 사고들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교전이라기보다 끊어먹기에 조금 당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교전당 교전이라기보다는 한 명씩 약간 합류 직전에 잘린다던가 텔포를 타다가 혹은 텔포를 가서 잘리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이런 킬각 놓칠 리가 없거든요 아 리오도 기대되네요 제키와 리오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밤의 소원 선수가 유니 선수와 호흡이 좋아서 기대됩니다 아 항구에서 이미 곰은 다 잡았는데 사람을 잡으러 왔나요 파고드네요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같은 레온 조합인데 아 사실 로지 대 버니스면은 초반이 체급이 사실 버니스가 크리 터지기 시작하면은 저 샷건 무섭거든요 아 잠시만요 이거 호텔이 전장 시작 전인데 전장 시작 전엔 사고나면 안되겠죠 일단 지금 여기서 핑을 찍히면 좋을게 없는게 근처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잠시만요 여긴 전장이 아니에요 어 지금 레온 레온 내전이거든요 아 여기서 cc 실패하면서 아쉽게 이쪽도 전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고급 주택과 알파를 두고 신경전 하고 있습니다 cctv 두고 아 성당 공짜로 가져가요 공짜로 가져갑니다 여기 공짜가 아니에요 여기는 피를 내야되요 뭘 얻으려면 지금 안정적으로 에 안정제 먹고 있구요 인원이 많을때는 안정제 한번이라도 먹어두는게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싸움이 시작되면 안정제 먹을 새가 없기 때문에 아 이쪽은 2대2 공평하게 2대2인가요 전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부활 가능하구요 알파는 알파는 지금 헤뮤주아 팀이 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주나요 아 가져갑니다 가져가네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구요 이쪽은 아 리오 팀이 아 킬 기록 못하나요 그래도 이번에는 전장킬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 이쪽 피지컬탑팀 끝까지 물어 뜯는데요 사실 알렉스기 때문에 하드시시죠 붙는다면인데 아 이게 조합으로 자신이 있다는건가요 미슬이 뺏긴거 용납 못한가요 지금 사실 숙련돈 비슷해요 똑같아요 지금 헤뮤주아 팀도 지금 고민중일텐데 이러다 확 들어갈수도 있어요 흘려주고 어 그래도 좀 시게 맞았는데 알렉스 근데 알렉스는 이긴한테 들어가지만 아 이거 이거 위험한데요 아 그래도 예 아 여기서 1킬 가져가고 멧돼지 이용해서 계속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요 아 무기 스킬 짧구요 그래도 1킬 기록하면서 전장은 아직도 아 이게 이렇게 오래 싸우면 좋은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킬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장 종료됩니다 악기팀이 승리 가져갑니다 아 근데 전판에 생각해보니까 7킬 6킬이었는데 이렇게 전장킬도 있군요 아 점수 계산 죄송합니다 아까 1경기가 그 킬이 그 킬이 아니네 전장킬이 따로 0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또 킬 점수 따라서 순위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끝나면은 통합순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나가 cctv를 두고 교전중이구요 병원 생명의 나무 앞에서 세팀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운석은 아무도 없네요 예 버나가 운석도 안전하게 뜯어줄 것 같구요 예 생명나무 싸움은 끝났고 이쪽 이제 또 입구 막나요 예 전장 입구에서 근데 아직 전장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지역에서 양궁장 맛있게 먹는거 기분 좋죠 지금 필드킬이 단 1킬 밖에 나오지 않았죠 아 필드킬이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이제 연못에서 한번 성당에서 한번 나왔고 필드킬이 아직 많진 않아요 선수들도 킬 점수가 필드킬만 관여된다는거 알고 있을테니까 중요할 때 필드킬 가져가면서 점수 올릴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우 다행히 스턴 피해주고 그래도 피지컬 탑팀이 지금 가장 자신있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실험실 꺼냈기 때문에 피지컬이 자신있죠 아 이게 아델라의 논타겟 스킬을 피하기가 너무 아아 여기서 잘 들어갔지만 뒤에 또 딴팀 있거든요 킬 누가 가져갔나요 아 수박이 선수가 그래도 킬 가져가면서 아 이쪽은 밑에 다른 팀한테 물리면서 붐붐팀 아쉽게도 전장 승자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전장 승자가 아니야 전장에서 킬을 많이 먹은거군요 아 전장에서 지금 TK가 6킬이 됐는데 아쉽게 초반에 운석에 낑기면서 탈락하고 맙니다 항구 항구지역 항구지역은 지금 2대2 교전될거 같구요 절은 공짜로 가져갑니다 오메가는 지금 피지컬 탑팀이 가져갈것으로 보이구요 헤뮤 들어갑니다 아 델기봉이 카이팅 열심히 해보는데 아 파고드는게 아까도 로지 상대로 이렇게 하드CC가 하드CC가 많은 근거리 둘이 무니까 답이 없네요 에어샷이 한번 빠지니까 아 레온이 지켜주기가 버거웠습니다 예 전장 승리 가져가면서 보상 챙기는 모습입니다 네 로얄킹덤 지금은 아니다 약간 빠져주고 있구요 지금 아무런 교전없이 에 오메가 먹었고 포스코 천사의 고리까지 나왔죠 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피가 없거든요 지금 수박이 선수가 그래도 잘 모아주면서 아 근데 이게 조합이 로지가 아 로지가 버틸 수 있나요 라고 말할랬는데 아티펙트로 한턴 넘겨주구요 마커스 핑퍽하면서 다시 들어오는데 도발 아 이게 아키텍트로 스킬 한번 흘려주는게 보통이 아니죠 지금 3일차에요 3일차인데 피오라 날래요 멧돼지 이용해서 도주 성공합니다 다시 합류해야겠죠 아까도 나딘 마커스 할때도 둘이 도망갔다가 뭉치는게 어 부드러웠거든요 네 피오라 마커스도 똑같은 호흡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붐붐팀이 탈락한거 이외에는 초반 탈락한거 이외에는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보이는 교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 도끼 하나 오 잠시만요 아 요한이 아 이거 튕겼네요 아 지금 LG 인터넷 문제 같거든요 전판 1등이었던 굿나잇팀인데 이게 근데 뭐 별수가 없죠 우리가 LG를 컨트롤할 수가 없죠 LG 인터넷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네요 여기 도끼를 왜 깔았나 했는데 윤희 선수가 제 생각에는 인터넷 문제가 있지 않나 쉽습니다 이번판은 어쩔 수가 없네요 총 4라운드인데 두번째 라운드는 사실상 컴퓨터 이슈로 아 아쉬운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인터넷 정비를 하던가 아니면 선수 교체를 해서 다음경기 냉정하게 준비해야겠죠 아 여기도 안타까운 죽음이 로얄킹덤 팀이 0킬인데 아쉽게 사실상 지금 아이솀이 사실 지금 솔로를 쓸어담 권총 아이솀이 솔로에서 이제 밑에 티어에서는 엄청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데 듀오에서는 또 이제 방역 방어력 감소인 궁극기랑 Q스킬을 통해서 방어력 감소를 할 수 있지만 뭔가 지금 하드cc 있는 조합들이 많다보니까 구르기 한번 빠졌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조합 자체가 지금 과감하게 이니쉬 열었어요 피지컬탑 와 지금 에퀴언도 좋았는데 이 알렉스 잡으니까 폼이 지금 압도적으로 도전 승리하죠 지금 숙련도가 로지가 17숙이에요 레온이 최대한 도망가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고무백 팀도 네 아쉽게 0킬로 2라운드 마감합니다 병원에서 북극 댄컨 앙카 기다리고 있구요 라지대기를 라지대기를 노란상자의 주인은 아 이쪽 밑에 공장 노란상자 아 근데 오토바이 아 레이싱이면 그래도 에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지금 보았을때는 해무주아 팀이랑 피지컬타 팀이 잘 끌어올렸고 하지만 악기 팀도 에 전장 승리 가져갈 때 에 밸류드 잘 올리면서 지금 세팀 정도가 아주 강한 우스.. 이번판 우승후보라고 보여지고요 원화가 cctv 킵니다 위클라인 누가 잡았죠? 아 이번판 정신이 없네 한 명 튕긴 분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누가 먹었는지 볼까요? VEF버프 누가 들고 있죠? 누가 들고 계십니까? 아 여기 들고 계시네요 피지컬탑 팀이 미클라인 가져갔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참 인터넷 문제가 아쉽네 지금 근데 아까 내부장님도 중계하러 들어가야되는데 계속 탱긴다는거야 그니까 LG가 문제가 오늘 좀 있는것 같습니다 통신사에 이번 경기 준비 또 많이 하셨을텐데 그래도 1경기 우승했으니까 3,4경기 또 준비 잘해서 운영 열심히 하셔야겠죠 어어 부시에서 세게 들어가요 그래도 이륙선수 아 근데 공이은 썼는데 와 2인도발 들어가면서 마이에 해무조아 팀 킬 가져갑니다 얀 도망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무기 스킬로 깔끔하게 이러면서 밸류업 합니다 생존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지구역은 숲인데 숲 쪽엔 아무도 없어요 아 이쪽에서 미네랄 팀은 숨어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상황을 ㅜㅜ 이제 비즈컵 탑 팀 노란 상자를 열어보고 싶거든요 아이언메인 아 지금 신발이 분홍신이라 신발이 iPhone 아 신발부자라 뭐 이런걸 주냐고 갈아버릴듯 합니다 분홍신 대신에 방관을 굳이 낄까요? 끼나요? 갈아버렸죠 분홍신이 있는데 지금 34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연못에서 빨리 빠져나오긴 해야되거든요 두팀의 합의 하에 같이 텔포를 탈지 아니면 부시에서 기다려서 킬을 노려볼지 아 마지막에 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아 이거 재밌어지겠는데요 여기서 두팀 다 타야되거든요 어 안타고 걸어가는 판단을 하나요? 아 한팀을 보내고 가겠다 강팀을 아 확실히 만들고 만들고 나시아 보고 걸어갑니다 시간 좀 쓰더라도 우리 이정도 밸른데 텔포 억가로 광탈하지 말자 순위권 좀 끌어올려보자 뭐 좋은 판단이 될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소중하긴 하거든요 이게 팀이 많이 살아서 25초 정도 아 윗라인 근데 피지컬 탑팀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자 아 이쪽도 지금 악귀 팀도 심상치 않아요 냄새 맡으면은 핑 찍히면 바로 위에 위로 달려갈 기세거든요 15초 남았어요 들어가야되요 지금 미네랄 팀은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과감히 들어가야되거든요 와드가 없나요 와드가 두개밖에 없는 덫보단 와드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덫 마지막 와드 하나 남았어요 덫으로 밀고 갈고 밑에서 대기중이죠 시간 좀 쓰면서 어차피 안쪽 시간 같이 달고 있으니까 급할 필요가 없죠 해무즈아 들어갑니다 알렉스 어 근데 로지가 세게 물렸어요 로지가 그래도 로지 아 피지컬 탑 쭉 빠지면서 아 다행히 추가 킬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킬은 또 나르빅 선수가 하나정도 또 가져가면서 늦게 들어온 보람을 찾습니다 피지컬 탑 피 채우고 들어가는데 시간은 많이 소모했어요 많이 상당히 많이 소모했고 이 시간 안에 쇼부 끝내야되요 쇼부 이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됩니다 10초밖에 안남아서 영리하게 플레이 하겠죠 해무즈아 팀은 아 도발 들어가고요 킬 누가 가져갔나 아 마커스가 킬 가져간거 같은데요 시간 버티고 4초 아 여기서 악기팀이 킬 맛있게 가져갑니다 이게 확실히 시야를 잡아놓고 cctv 잡아놓고 cctv 잡아놓고 cctv 2점을 통해서 사실 전투에서 승리했다기보다 이 시야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쉽게 이제 킬을 가져갔죠 최종 승리 누가 될지 그래도 주요 거점은 해무즈아 팀이 먼저 가져갑니다 템 밸류업 좀 해주고요 주운 템들 시간은 비슷해요 업비슷해요 지금 근데 하지만 밖에 밀려있기 때문에 들어가야겠죠 아키텍트로 갈아줬고요 근데 아키텍트 5초 뒤에 쓸 수 있어요 타고 드는데 피오라가 이제 아키텍트 왔는데 아 아키텍트 쓰질 못했어요 아키텍트를 아키텍트를 한 번 버티겠다 였는데 사실상 에 쿨타임이 이제 갈아 끼우고 나서 쿨타임이 너무 늦게 돌면서 아쉽게 됐네요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에 아쉽게도 2등 마감했고 해무즈아 팀이 1등 가져갑니다 이제 아마 2라운드까지 종합해가지고 1라운드 결과 2라운드 결과 같이 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에 경기 결과 집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4라운드 중에 2경기 끝났구요 아 개인적으로 아 튕긴게 너무 아쉽네요 그죠 이게 선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진행자의 실수도 아니구요 게임의 실수도 아니고 통신사의 오류 때문에 그죠 그 얼마나 또 저도 아쉬운데 또 선수는 얼마나 아쉬울지 그래도 남은 라운드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경기는 전반전이 끝났으니까 10분 뒤에 시작됩니다 저도 단백질바 좀 먹으면서 에너지에 충전 좀 할게요 아우 배고파 자 아우 배고파 네 아우 배고파 아우 네 아우 그리고 왈 다 죄송합니다 아우 아우 자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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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라운드 2라운드가 합산된 결과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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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를 들고 나왔네요 그리고 에키온 아이작 듀오도 있고요 비앙카 오늘 첫 출전입니다 비앙카 비앙카 마커스 개인적으로 듀오는 취약의 효과가 좀 좋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스쿼드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취약에 들었을 때 한 명을 1.4에서 녹이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세 명이 3대3으로 같이 빵 붙으니까 듀오 같은 경우는 CC 한 번으로 한 명이 무력화되는 순간 그 한 명이 무력화된 대상이 취약이 터지든 다른 상대가 터지든 취약이 터지면서 그 사람 그 실험체를 순간적으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듀오에서 또 취약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조금 불리함 싸움도 취약 효과를 통해서 순간적인 포커싱으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용하는 게 특성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신으로 이제 수아 로즈의 지속적인 쉴드로 오랜 지속 싸움을 해보자 이런 전략도 어떻게 통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먼저 교체 선수들 부터 한 번 소개드리죠 네 아디나 선수가 피지컬 탑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굿나잇 팀에 은발 탱닝 얀델에 보여줘야죠 팀원이 전판 억울하게 인터넷 이슈로 튕겨서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역할 해줘야죠 바톤터치 했으니까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뭐 초반에는 다들 할일 바쁘죠 하이볼 누가 줍지도 않아요 주워서 먹을법 한데 쿨하게 지나갑니다 여기 사실 고급 주택가가 닭이 딱 한 마리 있고 들깨 한 마리 있다 나오는데 들깨는 초반에 무기가 안 나오면 좀 시간낭비라서 이 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여기 뭐 물어 뜯어요 지금 대나무 들고 물어 뜯고 있어요 병원도 병원은 다행히 뭐 별 탈 없이 탈포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 매그너스가 대회에서 저는 힘이 좋다고 생각하는게 이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궁극기 한 방으로 킬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인원이 후반부에 좀 많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교전에서 궁극기 한 방으로 킬도 쓸어담고 분위기 반전시키는게 2대2 싸움보다 2대2대2 이렇게 세 팀 4팀이 싸우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서 과연 그 교전에서 얼마나 이득을 보일지 그리고 또 전장힐은 킬 점수에 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장에서 과연 궁극기 유존도가 높은 실험체들 뭐 비앙카도 있고 매그너스도 있고 뭐 키아라도 있겠죠 그런 실험체들이 궁극기를 쓰면서 과감하게 교전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각 팀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궁극기 유존도가 큰데 거기서 모든걸 쏟아내고 올인해서 싸웠다가 나오자마자 제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뭐 아직까지 크게 싸움이 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어 싸움이 나는 지역은 없지만 아이작이 이거 덤비는거 맞나요? 에키온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 아 이게 속박이 빗나가면서 이러면은 아 이게 속박이 들어갔으면은 취약 타이밍에 킬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취약은 끝났구요 일단은 일단 무승부 피지컬 탑팀은 묘지 점령하면서 묘지 생명의 나무까지 볼 것 같고 어 잠시만요 지금 절 생명의 나무 를 두고 가 아니죠 아직 합류를 못했는데 아 여기서 1킬 근데 이거 계속상 밀어지면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아 굿나잇팀에 밤의 소원의 리오는 엘리스한테 너무 세게 맞았네요 엘리스 엘리소님이군요 엘리소님에게 너무 세게 맞았네요 아델라 궁극기가 세게 들어가면서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얀 도주하면서 추욱 교전 노리고 있구요 아 그러니까 블린고블린님도 나오셨네요 이걸 놓쳤네 버니스 장인이죠? 로얄킹덤 보여줘야죠? 아닌데 아까 계셨잖아 제로나님 아닌데? 그럼 채팅 좀 써주세요 그럼 채팅 좀 써주세요 아닌데? 한 푼 바꼈는데 아닌가 네 경기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 누가 옆에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는 최대한 교전을 하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보겠습니다 교전을 봐야지 우리가 탑티어들의 교전 궁금하니까 번화가에서 호텔 늑대를 두고 헤미즈와 들어가는데 아무리 에스테리아도 세게 맞았거든요 지금 리오가 포지셔닝이 너무 좋았는데 리오의 짧은 사거리를 역이용해가지고 아 이게 넘어가면서 원딜에게 유리한 구도를 잡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 벽이 두껍거든요 아 여기도 전장 아니에요 전장이 아닙니다 싸움 세게 일어났는데요 피지컬탑 때 아 지금 굿나잇팀이 여기저기서 지금 크게 혼나고 있거든요 얀 열심히 도망갑니다 아 다행히 에 데스는 하지 않았구요 숲에서도 지금 곧 전장이죠 전장 아닌 곳에서 어 잠시만요 악귀팀의 앙카 선수가 탈락했거든요 이거 버텨야되는데 계속 쫓아가요 어 슬로우를 맞으면은 슬로우가 한 번 더 아 쉽지 않은데요 버텨어요 아 버텨으면 앙카 선수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탈락은 면했구요 그 사이에 전장은 이제 아 지금 고무백 팀이 해미조아 팀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1대1 교전 준비중이고요 아 계속 쫓아가요 킬 놓칠 수 없단가요 킬 점수거든요 사실 아 여기까지 아 이쪽도 알렉스 궁극기 들어가면서 빠질 수 있나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델라이 CC를 이용해서 빠지나 했는데 아 이렇게 쿨하게 킬 주고 일단 생존 어 이번 라운드는 좀 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전장에서는 교전이 한창이고요 아 앙카 선수 합류를 못하고 똑같은 팀한테 물리는 거거든요 아 텔퍼가 왔는데 이거를 해보나요 비앙카 궁극기 들어가고 아 이거는 생존용 궁극기 같죠 비앙카 궁극기가 뒤로 밀려나면서 매그너스한테 적중하지 못했고 아 이거 계속 쫓아가면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어 그래도 마커스 끝까지 마커스 탈락 아 마커스 죽으면서 비앙카 도주 묘지에서도 교전 일어나요 아 지금 굿나잇 팀이 쉽지가 안돼요 이번판 들어갑니다 알렉스 궁 다시 왔고요 아 근데 아델라 궁이 너무 세게 들어가고 이거 탈락 위기거든요 피지컬탑 아 이게 아델라 궁극기의 적중도가 사실 듀오기 때문에 한 명은 맞는다거든요 아 사실 아지나 실험체의 체력 방어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방에 보내주면서 수박이 선수 약간 숨 고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2일차 2일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일차 아직 낮이기 때문에 도발 가능하니까 선수들도 재정비해서 다음 교전 준비해야겠죠 호텔에서도 CCTV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 맞죠 블린님 들어오신거 맞죠 아 냐오님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어 야 도발 도발 한 타이밍을 이렇게 보내나요 한 타이밍에 야 제로나 그 사이에 지금 전장이죠 어 전장 맞나요 전장이 시작하지 않았죠 아 그죠 전장 예정지죠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이쪽은 지금 붐붐팀에 엘리소 선수 정리됐고 아직 2일차 밤이기 때문에 티전 선수는 빠지면서 다음 부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초 아 그 사이에 계속 쫓겨다니던 악기팀이 아 똑같은 진짜 징하다 싶을 정도로 쫓아다녔나 봅니다 매그너스 매그너스 키아라 조합에게 당하는 모습입니다 모래사장에서 혼자 남은 타잔 선수 그 사이를 못참고 지금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있는데 좀 두렵죠 지금 전장 시작 1분 전이고 오메가는 항구고 아직은 항구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어 도전이 곧 시작되는데 지금 엘리소 선수가 방금 태어나서 아 이거 휴식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아무리 에키온이어도 야생동물도 없거든요 아 막타를 아델라가 가져갑니다 자 이제 공장 전장 시작됩니다 악기팀은 이번판은 아쉽게 이번 라운드는 마감했습니다 전장이 딱 세 팀이라 지금 항구에도 모이고 있고요 항구에도 아 사이에 껴버린 해무주아 전장에서 좀 안풀리네요 이번판 해무주아 팀이 와 매그너스랑 키아라 이 징폭드론 터졌을 때 밸류가 한 명을 확실히 죽이면서 킬 점수 확실히 가져가겠다 하지만 전장이 있기 때문에 킬 점수는 없죠 아 여기 전장 아니거든요 여기 오메가 교전이었는데 아 저리가 쓰면서 도망가 보는데 아 기절 정확히 들어가면서 아델라 스킬 적중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도 레온이라면 레온이라면 에어본 들어가죠 하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붐붐 팀도 빨리 끝내야 되는게 다른 팀들 와요 지금 오메가 살아있는거 보고 올거거든요 아 여기서 마무리 해줍니다 고무백 팀도 아쉽게 이번 라운드 마무리 했구요 네 지금 폭주바이크 온 키아라도 궁극기 온 자야 아 바이크가 빗나갔어요 아 근데도 증폭드론 와 이게 증폭드론이 아 못살리죠 이게 지금 증폭드론에 키아라 딜까지 들어가니까 아 이건 조합의 승리네요 지금 폭주바이크가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해온 조합이 아무리 밸류가 떨어져도 궁극기 타이밍에는 제가 봤을때 전설 아이템 두세개 정도는 뒤집을 수 있는 밸류 아닌가 조합이 스즌 키아라와 스즌 매그너스 증폭드론 아 폭주바이크를 피했음에도 엄청난 스킬 증폭 극대화 효과로 1위 2번판 1위 후보였던 피지컬 탑팀을 제압합니다 아 그 초반에 그렇게 당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 악물고 버텼어요 굿나잇팀 아 얀도 불꽃드레스 오토함즈까지 밸류업 해줬구요 상대적 와 불린 고블린 뭐죠 템 새로나온 총이죠 안드로메다 끼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아 나 나의 옷 너에게 줄게 어 아 굿나잇팀이 이 팀이 굿나잇팀 물린거 맞습니다 네 해무조아 팀에게 오늘 해묘님의 에스텔이 좀 매섭네요 위클버스트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밑에 두 팀이 대기중이거든요 번화가에도 두 팀이 있다는거 알아야되요 번화가에서 이 위클을 보면은 내려올만 하거든요 안내려오나요 아 밑에서는 두 팀이 만나기 때문에 조이즈 어 어 이게 이렇게 엘리소 엘리소가 이거를 아 그래도 1킬 가져갔어요 키아라 아 그래도 1킬 가져갔는데 와 이게 미네랄팀도 이번판에 1등 가 1등 노리고 있었는데 시야 이점을 아 이게 CCTV가 켜졌으면은 방심을 하면 안됐었는데 둘이 너무 뭉쳐서 이동을 한게 아닌가 사실상 이게 너무 잘 풀려서 너무 강자면은 좀 과감하게 무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야 저기서 아델라에 스턴 한방으로 스턴과 에어본 연계로 그냥 원콤에 게임을 종료시켰네요 그래도 다행히 라임 선수의 키아라가 1킬은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킬 점수 획득합니다 끝까지 점수 획득하면서 네 이번 라운드 마감했습니다 주문 준비중인가요? 아 혈액팩 혈액샘플 혈액샘플 네 여기도 5초 뒤에 주문 가능하거든요 아 여기도 혈액샘플 주문할 것으로 보여요 아 생명의 나무를 전송했네요 할인쿠폰 할인쿠폰이었다면 혈액샘플을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 아티팩트까지 조합이 확실하네요 예 CC형 탱커와 메인딜러 이게 사실 아델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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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타겟 스킬들 범벅이기 때문에 아 혼자나면 얀 도망갑니다 그 논타겟 스킬들이 이 대회 긴장되는 대회 속에서 얼마나 적중하는지가 중요한데 아 엘리소 선수의 CC너는 그 침착함이 예 돋보입니다 그 아 마지막 1등까지 이어질지 아 지금 로얄킹덤 팀도 조용 하고 묵직하게 크고 있거든요 힐은 없지만 어 아 야는 헤뮤주아 팀에게 걸렸습니다 순위방어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죠 아 여기서 돌진 맞으면서 마무리됩니다 어떤 팀이 1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네요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해 보이는 거는 와 지금 카밀로가 아이템이 카밀로랑 아델라의 아이템이 밸류가 좋은데 지금 세 팀이 에 세 팀이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대1이 아닙니다 1대1대1이에요 카밀로가 카밀로가 요명얼까지 있어서 순간적인 폭딜과 방어력 상승이 하 이게 아티팩트 한 번으로 어떻게 전세 역전을 할 수 있을지 또 몰라요 들어가나요 오 그래도 아 근데 도발은 아 근데 궁이 이렇게 빠 아 그래도 지금 에 버니스의 궁극기도 빗나가면서 에 무승부로 궁쿨 40초고 버니스 궁쿨 50초 그래도 마지막 교전때는 둘다 궁극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끝까지 제작해주고 오토암즙 해물선수 오토암즙 꼈습니다 아 아 여기서 망치나오나요 아 네 뿅망치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지구역 1분 남았구요 도망치 도망치 입구 막으러 가나요 그죠 버니스가 사실 지역 이런 좁은 지역은 덫을 이용해서 장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역 싸움에서 2점을 가져가야겠죠 반면에 이제 카밀로랑 아델라 같은 경우는 CC 둘중 한명이 CC를 성공하는 순간 CC가 연계되면서 한번에 확 들어가서 한명을 빨리 녹이겠다 그런 조합인데 뭐 운이 좋으면 두명이 한번에 갈 수도 있고 아 여기 사이에 끼겠는데요 이거는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제 알겠죠 방금 제작하면서 핑이 찍혔을거에요 경고핑이 펜들롬 토끼 여기부터 깔면서 밀고 들어가야되요 뒤에 오는거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거 위험하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아 여기서 자리를 내줍니다 왜냐면은 지금 타잔 선수랑 엘리소 선수가 템벨류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함부로 싸웠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로얄 킹덤 팀도 지금 헤미조아도 아 야 붐붐 쟤네 뭐냐 헤미조아 팀도 지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쪽 버니스 쪽을 들어가느냐인데 안쪽으로 30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붐붐 팀도 가만히 금지구여서 기다리는게 아니라 안쪽 기회 계속 노리고 있어요 예 블린 선수도 계속 틈이 날 때마다 무기 스킬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시야 확인하고 피 빼주면서 시간 벌고 있고요 아 이쪽부터 두개를 통해서 벽을 만들어서 왔다갔다 해보겠다 아 도발 제대로 들어갔죠? 아 지금 11에 도발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 에스테이 궁극기 잘 들어갔지만 잡으면서 아 근데 붐붐 팀 왔죠? 아 이러면은 헤미 선수가 먼저 죽을까 아 근데 시간이 불리는 선수가 시간이 없어서 반대쪽 가야되요 뛰어야죠 무조건 뛰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잡는 판단은 안돼요 아 이러면은 시간의 이점으로 최대한 버텨보지만 시간의 이점으로 연수에 처치중입니다 마지막 금지구역 되기 전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양각이어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유리한 고지 점령하면서 1등 가져갑니다 변란드 점수 집계되는 대로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보니까 아까 초반에 초중반에 9팀에 Average 24팀에 이리마 선수가 맞죠? 라리마 선수가 튕겼다고 하네요 아 이게 오늘 LG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 굿나잇팀의 윤희 선수도 그랬는데 참 좋은 인터넷을 써야 된다? 근데 좋은 인터넷이 이게 아니었다? 어떻게 알죠? 근데 이게 선수 개인의 컴퓨터로 튕긴거기 때문에 방도가 없죠 여기 부터가 없다고 하네요 아니요 그리고 그 부터가 없을 줄 아는ely 아 네 경기 결과 나왔네요 바로 전수집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3분 뒤에 시작됩니다 AGO 마지막 경기죠 보시면은 해미조아팀이 16킬로 160포인트 1위구요 붐붐팀이 아 방금 너무 좋았죠 방금 라운드가 14킬로 130포인트 피지컬 탑팀이 12킬로 109포인트 미네랄팀이 12킬로 94포인트 이번 라운드가 좀 아쉬웠어요 진짜 기회였는데 확치구갈 아직 안정권 아니거든요 네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굿나잇팀 굿나잇팀은 5킬로 71점이구요 악기팀은 5킬로 59점 로얄킹덤팀은 4킬로 38점 에버리지 24팀은 1킬로 9점 고모백팀은 아직 0킬로 2점인 상태입니다 다음 경기 2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아퍼 여러분 나 목아퍼 나 그렇게 많이 떠들었나? 물 마시면서 하는데도 이러네 캐스터분들 해설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 안 쉬면서 하시지 지금 사실상 ABC조 각조 2위가 예선전 최종 예선 진출할 수 있거든요 2등까지 들어가야 돼요 2등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다음 경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디나 선수 마커스 헤뮤 선수는 에스텔스 마이로 어 에스텔과 얀 조합 아 이번엔 피오라 매그너스네요 키아라보다 조금 너무 궁밸류에만 몰두하지 말자 너무 올인이었다 피아라로 피오 피아라 피오라로 아 아야가 나왔네요 권총 아야 나왔습니다 레온 버니스 조합 이고요 에키온 로즈 조합 가보죠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이조 예선 마지막 경기죠 지금 피지컬 탑 팀도 3위거든요 최종 예선 갈려면은 2위로 가야 돼요 근데 붐붐 팀이 130포인트고요 피지컬 탑 팀이 109포인트입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21포인트 차이면은 3킬 차이거든요 순위를 제외했을 땐 3킬이 앞서야 되고요 순위 점수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네랄 팀 같은 경우도 4등인데 94포인트예요 2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붐붐 팀이 광탈했을 경우 현재 94포인트에서 이제 36포인트를 더 획득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다들 경기를 치룰지 다른 페이크 계속 뜨는 거 보니까 한 명 더 튕겼나 모르겄다 나는 진짜 오늘 인터넷이 말썽이라 좀 속상하네요 수박이 선수는 에키온 들고 나왔네요 헌신 에키온 아디나이 마커스 늠름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 야 절 뭐죠? 아 이거 절 템이 나만하질 않겠는데요 안쪽까지 다 털어버렸는데 없죠 아 다들 빈털털이에요 딱 봐도 빈털털이거든요 저란 7명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방금 시작할 때 못 봤는데 선수들 픽 본다고 아 이번 A조에서 첫 아야죠? 네 과연 아 권총아야인 줄 알았는데 돌쏘인 것 같죠? 아 권총 픽 해가지고 아 권총아야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네 기관총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돌쏘아야 광분돌쏘거든요 한 방 장난 없습니다 네 무기 스킬 타이밍에 온 힘을 쏟아내겠다 조용해요 미네랄 팀도 4위거든요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붐붐 팀도 지금 현재 2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중해야겠죠 헤뮤주아 팀은 현재 1위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플레이 한다면은 다음 예선 예선 최종 예선 진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탑 팀도 지금 아직 3위에요 2위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마지막 경기고 예선 마지막 진출자가 탈락이 확정 거의 확정된 팀들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마지막까지 또 침착하게 한다기보다 마지막에 과감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 킬 좀 해보자 우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수가 마지막 경기에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보자 킬도 해보고 아 여기서 빠르게 킬 가져가려고 미네랄 팀도 급하거든요 무리해야죠 미네랄 팀도 폭주마이크도 있어요 나르빅은 지금 만드는 정신없고요 아 열심히 마이가 드리블하는데 아 폭주마이크 지나갔는데 기절 들어가면서 1킬 가져갑니다 필드킬이죠 7점 지금 4위인데 올라가고 싶거든요 킬도 킬인데 이러면서 성장도 챙기고요 아 그러는 사이에 라리마 선수도 성당에 성당이 지금 인원이 붕겨요 너무 많아요 인원이 생명의 나무 안카 선수가 뜯고 있고요 엘리소 선수도 생명의 나무 가져가고 붐봄 팀도 2위 구치고 싶거든요 이제 3,4위 팀인 피지컬 탑과 미네랄 팀은 사실상 2위인 붐붐 팀을 빨리 견제해서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플레이 한다면 맘처럼 안될 수도 있지만 괴롭히다가 본인들도 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붐붐 팀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본인들이 잘 해봤자 붐붐 팀도 잘 해버리면 2등은 확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2등인 붐붐 팀이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것을 예상해서 공격 골목길 해뮤 조안은 1등이거든요 아 에버리지 24 아 여기까지 병원 항구도 난리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피지컬 탑 팀은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전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아디나 밀어주면서 아무리 전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성장이 밀리면은 힘들거든요 후반부 운영이 초반부터 성장 가도 올릴려면은 최소한 죽지 않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장은 아니에요 여기 전장 아니에요 4팀이 뭉쳤습니다 이쪽도 싸움 일어나나요? 아 여기서는 빠지는 모습 자 여기 난리 났는데요 아 밀어내고 야니 이거 먹을래? 밀어줘요? 막 밀어줍니다 붐붐 킬 먹고 싶죠? 붐붐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 이러면 이러면 지금 2,3위 3,4위 팀도 비상이거든요 붐붐이 킬 먹은 걸 봤어요 절 쪽에서 그죠 지금 피지컬 탑도 급해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지금 붐붐이 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은 아직 0킬이거든요 점수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붐붐팀은 전장을 안들어가람으로써 야 전장을 들어가는 것보다 숙작을 챙긴 남 외부 킬 밖에서 필드 킬을 먹자 전장에서 시간을 써봤자 킬 점수는 못 먹거든요 아 알파 가져가는 알파 어디서 가져갔죠? 알파를 카미로가 잡았는데 해미주아 팀이 알파 가져갔습니다 절에서 그 사이 전장이죠 전장에서는 전장에서는 패배하는 미네랄 팀 은나이 팀도 전장에서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네 여기서 피지컬 탑 보상 가져갑니다 이제 빨리 외부 나가서 싸울 준비 아 나르빅 조심해야죠 아 해미주아 해미주아 팀도 합류해줬고요 모래사장 쪽에서 올라가는 돌 쏘아야 전장 보상 획득하고 나왔죠 전장 보상 획득하고 나왔죠 그건 실패 오 피워라 날카로워요 오 마커스 아 마이가 도발이 아 마커스 궁극기가 빗나가면은 이게 싸움이 성립이 되나요? 아야 궁극기 들어가고요 아 싸움이 쉽지가 않죠 아 마이의 델기봉 선수의 마이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필드킬이죠 굿나잇팀 지금 점수가 애매한 팀들은 3일차가 되기 전에 최대한 교전을 해서 1킬 먹고 1데스하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직이 1차긴 한데 세게 들어가요 버니스 궁극기 빠졌고 양쪽 다 궁극기 많이 빠져서 소강상태 밑에는 지금 미네랄팀 킬이 급한 미네랄팀 대기 중입니다 피지컬 탑팀은 안 싸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아직 1차네요 2일차니까 본인들 하나 죽더라도 하나 잡아야죠 아 아디나 선수 스킬 접종이 좋고요 아 궁극기 들어가면서 그 마이한테만 들어갔어요 나르빅 춤추고 있어요 춤춰요 카밀로 도발 걸고 마이 마이 제압하나요? 마이가 쉽지 않아 보이죠? 마이 평타 아 이거를 놓치나요 여기서 킬을 못 가져갑니다 아 그 사이에 어 그 사이에 고무백팀이 킬 개시했습니다 아 공장에서도 미네랄팀도 지금 필드킬 가져가고 있어요 많이 가져갔죠 붐봄팀도 가져갈 수 있나 이번에? 킬 먹어야죠 그렇죠 붐봄팀도 킬 먹고 아직 2일차기 때문에 킬 먹고 죽는게 이득이에요 마지막 2, 3, 4위 지금 2위 결정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대한 킬 먹고 죽더라도 부활을 하니까 킬을 먹고 죽고 이게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2일차의 교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네랄팀 전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열심히 어? 아 여기서 이렇게 물리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그래도 버니스의 딜이 아 얀 세게 들어가요 아 벽고 버니스가 숨을 못 쉬는데 레온 쉴드 받고요 아 한 번 더 얀 에어본 아 하지만 아 마지막 무기 스킬 적중이 아 그래도 에스텔은 생존 했지만 아쉽네요 킬을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버니스를 잡나 했는데 어 그사이 냄새 맡고 왔어요 미네랄 이거 들어가면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이거 너무 위험하죠 아 이거 어떡하죠 1킬 또 가져갑니다 지금 미네랄은 킬 복사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붐붐팀도 비상이에요 미네랄이 따라오는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피지컬 탑팀도 지금 사실상 숙작을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진짜 상위권 노려야죠 상위권 노려야 돼요 아 여기서 전장이죠 전장에서 죽는 모습이고요 피워라 아 여기서 전장 들어가자마자 텔포 위치가 아 따로 급하게 따로 타서 그런지 바로 탈락하고요 전장에선 아 이쪽 전장 아 전장이 아니네요 여기는 아 도주한 것을 보입니다 오메가는 에버리지 24 가져갑니다 전장에서는 벨기봉님이 2인 도발 잘 해왔지만 여기까지고 마지막 2대 2 교전 악기팀 대 해뮤주아 팀 왼쪽 드론이 터지는데 아 오른쪽 드론이 터졌군요 왼쪽 드론으로 이제 이동 중입니다 네 전장에서의 교전 시작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 해뮤주아 팀의 이 호흡이 지금 1,2,3,4 경기 다 너무 좋아서 어 피워라 진짜 펜싱하는 듯이 치고 빠지고요 전장 치열합니다 응시 싸움 피워라의 무빙이 전장 아닌 곳에서도 신경전 있었고요 앙카 선수가 아 근데 나르믹 선수가 들어가면서 피워라의 찌르기 하나 피하고요 아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죠 아 카밀로 궁극기 너무 잘 들어갔죠 야 해뮤 선수 어그로 관리해주면서 야 깔끔합니다 해뮤주아 전장 밖에서의 교전이에요 고우백팀 2번판 막판인데 좀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킬 좀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0킬이었는데 피질컬 탑팀도 지금 1에서는 못 올라가거든요 어 붐붐팀과 만났어요 붐붐팀을 쓰러트린다면 가능성이 늘어나죠 아 하지만 도주합니다 피지컬 탑 미네랄 과연 이 두팀이 붙는다면 정말 승부네요 지금 숲에서 피지컬 탑팀이 이번판 초밭중반에 킬을 못먹어서 이번에 1등 플랜 가야된다 위클라인 근데 위클라인 가기전에 먼저 버니스가 16 숫작이긴 한데 잠시만요 미네랄 팀이 CCTV 다 열어놨거든요 이거 이거 조심해야돼요 아 보내주나요 이렇게 너무 풀피다 보내주자 위클라인 보러 갑니다 아 이쪽에서 교전 일어나요 피지컬 탑 아 근데 레온 궁극이 잘 들어가면서 지금 버니스가 성장이 좋기 때문에 버니스를 못잡으면은 결국 버니스한테 쓸리는 그림이거든요 피지컬 탑 위기에요 아 어 그래도 아디나 아디나의 마커스 어 마커스의 CC기가 이 두 명에게 들어가면서 이건 아디나가 해냈네요 아디나 아디나의 마커스가 해냈습니다 금지구역까지 쫓아가요 물고 늘어지자 악기 아 이쪽도 아 혼자 남은 야는 너무 힘들어요 티잔 의자에 앉아서 쉬어보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들어가야죠 아 들어가면은 근데 죽어요 이쪽에서 마무리되는 티잔 선수 어 킬은? 아 킬은 헤드와에게 헤드와 팀 물고 늘어집니다 그 사이에 여기 중요하죠 붐붐팀도 중요해요 아 붐붐팀의 타자는 선수였군요 자 이번 이번 판에 붐붐팀이 탈락한다면 2위 싸움 모르겠는데요 헤드와 킬 가져가요 1위 굳힙니다 1위 굳히죠 혼자 남은 얀 정리하구요 이러면은 지금 미네랄 팀도 느낌 왔거든요 2위인 현재 2위인 붐붐팀이 지금 혼자 남았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들죠 피지컬탑을 빨리 눕혀야 된다 피지컬탑도 한 마찬가지죠 일단 미네랄을 눕히고 본인이 2위를 차지해야겠다 지금 킬캐치가 좋은 매그너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은 2위 경쟁중인 피지컬탑팀이 있어요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가줍니다 수박이 야디나 지금 성당에서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마지막 남은 붐붐팀도 순위 최대한 올리고 싶거든요 1점이락도 더 1점이락도 더 아 포스코어 배달했구요 아 이거 노리고 있는데 매그너스 아 발소리 들었어요 수박이 선수 발소리 들었죠 이거 두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성장이 피지컬탑팀의 숙련도가 높아요 이쪽은 지금 엘리소 선수가 그래도 어느정도 밸류가 조금은 나와서 고춧가루 가능하거든요 1킬 뺏어먹기 가능하거든요 지켜봅니다 순위 올리겠다는 심정이죠 계속 쫓아가나요 지금 그보다 성당이 중요해요 성당이 2위 싸움이라 아 이쪽 힘들죠 아 지금 돌소 카이팅이 아 근데 카이팅을 잘하나 했는데 아 순간적으로 마이가 하고 드는데 아 돌소 돌소 버티나요? 광분 와 세요 돌소가 세요 20숙작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뭐죠? 아 20숙작에 돌소는 못 막죠 아 이렇게 해서 일단 헤뮤즈화팀은 그래도 킬 많이 가져가서 1위 굳힌 것으로 보이죠 맵만해선 지금 남은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지컬 탑팀도 지금 어떻게든 킬 가져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지금 아 지금 이거 잡고 싶은데 사실 아델라라 쉽지가 않아요 아 아야 아야가 킬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20숙작 어 잠시만요 이거 이거 아니죠? 아야 숙작 보면 도망가야죠? 템보그 숙작 보면은 어? 아 아 이렇게 폭주마이카가 빠지면 지속 싸움이 힘든데 일단 버텨야죠 아직 아직 모르거든요 이번판 킬 좀 가져가서 아 이쪽에서 붐붐팀은 마무리 그 다음 붐붐팀은 최선을 다했어요 순위 최대한 올렸고요 그동안 잘해온 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번판에 잘 마무리돼서 2위 할 수 있길 바라야겠죠 이제 자 피지컬 탑 중요해요 피지컬 탑 지금 숙련도가 괜찮아요 양팀 다 아 하지만 아 아디나 선수의 마커스가 이 cc cc 넣는게 뭐 아 이건 이건 좀 아쉽겠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1킬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킬 만족하고 아 우 이거 템 좀 뺏고 싶나요? 금지구역 쓰면서 끝까지 템 가져갑니다 야 마지막 금지구역인데 긴장감이 돕니다 매그너스 폭주바이크 30초 남았고요 지금 제 생각엔 이 아야 아야를 피해야 해요 지금 이 아오자의 입은 이 아야 피해야 되거든요 아야의 광분 타이밍에 내가 타겟팅 되면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 여기 매그너스가 좋아하는 성당 지역이거든요 저번 이번 솔로 마스터즈에서 매그너스의 매그너스의 하이라이트는 다 성당에서 나왔거든요 과연 아 여기서 벽궁이 안 들어갔나요? 아 이러면은 피지컬 탑팀이 찍어 누르면은 2위 확정이죠? 아 피워라 아 이거 흩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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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지금 24 팀도 지금 킬 먹고 싶죠 끝까지 물었죠 이러면 아 킬 가져갑니다 아 아 이러면 혼자 남은 매그너스인데 나르빅도 혼자 남은 거 알거든요 아 최대한 순위 올리겠단 판단 킬 보단 아 이러면서 킬은 아 막타는 실패 노려봤지만 아 이러면은 피지컬 탑팀 붐붐 여기서 1등 하면은 붐붐팀을 꺾고 2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집중해야겠죠 피지컬 탑팀도 아 근데 아야가 일단 2등은 확정 근데 아야가 지금 미네랄 팀도 아야에게 죽었거든요 이러면은 최선을 다했어요 미네랄 팀도 아디나 아디나 오 에어머니 아니 마커스 뭐죠 아니 마커스가 마커스가 아니 마커스 뭐 확정 2인 CC 있나요 아니 뭐죠 20숙자 광분 아야를 눕힙니다 이러면 1위 확정이죠 혼자 남은 마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킬도 길어갈 수가 없고요 이러면은 킬 외부 킬 초반에는 킬을 못했지만 후반부에 킬을 쓸어다니면서 쓸어다니면서 밸런스 있게 2명 다 성장을 잘했어요 1명 몰빵이 아니라 2명 다 성장을 잘하면서 1위 이러면은 붐붐팀이 이번판에 킬을 못 가져가서 위험하겠는데요 아 뭐야 주모님 언제 레이드 오셨어요 아이고 아 뭐야 B조 끝났어요 A조도 마지막 경기 끝났습니다 주모님 다들 어서오세요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야 이거 순위 집계 좀 해봐야겠는데요 순위 집계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피지컬탑 해뮤조아 이거 뭐죠? 아 붐붐팀 미네랄팀 너무 잘했는데 너무 아쉽겠는데요? 순위 집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탑 해뮤조아 둘 다 183포인트구요.